마포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홍보 및 생산품 판로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희망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마포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그 일환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설마지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. 지역 내 사회서비스 양상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마포구는 7개소의 희망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희망키움센터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및 사회적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매장의 일부 공간을 전시대로 활용해 다양한 브랜드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설마지 선물 세트인 더츠 커피 세트, 천연비누 세트, 수제차 세트 등을 판매합니다. 설 상품 구입 문의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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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